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주영훈 MC가 잠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잠집 앞에서 엄청나게 토하게 되고 돌아오는 길의 교통사고를 통해 하나님의 자신의 뒤통수를 때리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된 놀라운 간증입니다. 나는 살면서 점을 보러 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제가 녹음실 앞에 있는 어떤 식당을 가게 되었습니다. 보통 2시부터 점심 식사 끝나고 손님이 없는 시간에 5시에서 6시 정도까지 주방일을 하시는 분들이 쉬시는 시간이라 그날도 그 식당의 사장님이 직접 음식을 하시는데 그 시간에 좀 쉬고 있었답니다. 식당 사장님은 정말 굉장히 닮이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식당 사장님이 자주 가는 단골인 무당 드신 분이 전화가 왔는데 너 지금 일어나서 음식 차려 귀인이 오셔 막 이랬다는 겁니다. 식당 주인이 무당에게 전화를 받고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식당으로 귀인이 오신다고 음식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들어갔어요. 나는 녹음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식당으로 쑥 들어갔는데 갑자기 저를 보더니 저는 그냥 백반을 하나 시켰는데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주시는 거예요. 으어 저 고기 안 시켰는데 갈비찜에 엄청 차려주시더라고요. 아 이런 음식점이 있구나 하고 단골이 되었는데 그 후로 그 식당 주인이 제가 녹음실에 온다는 것만 듣고 녹음실에 음식을 미리 가져다 놓으세요. 그리고 저한테 연락처를 달라고 하셔서 가르쳐드렸는데 매일 무당한테 저에 대한 점을 보고 저한테 내용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뭐 어쩌고 조심하세요. 우리 주용훈 작곡가님 뭐 어떻게 하시고 그쪽은 가지 마시고 왜요 그랬더니 제 말 꼭 들으세요. 주용훈 작곡가님은 귀인이십니다. 그러시면서 계속 저를 섬기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백밥 먹으러 갔다가 그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저를 섬기셨습니다. 그분이 식당을 옮기셔도 꼭 와달라고 하고 굉장히 저에게 호의를 많이 베푸셨는데 그러다 연락이 자연스럽게 끊겼어요. 저는 한동안 그분 덕에 엄청 음식을 잘 먹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저는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그 식당 주인이 그 얘기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무당이 말하기를 귀인이 식당으로 온다고 했는데 그때 주용훈 작가님이 식당에 들어오셨기에 저는 주용훈 씨를 귀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라고 식당 주인이 말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그때 끊었어야 했는데 속으로 아 이게 웬 떡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를 귀인이라고 불렀던 그 식당 주인이 그 무당분하고 자주 전화를 했었고 나에 대해서 점을 본 내용을 듣다 보니까 그분의 얘기에 저도 흔들렸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심적으로 제가 굉장히 힘든 일이 생겼었어요. 답을 빨리 알고 싶은데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답을 빨리 알지 못하니까 그 식당 주인이 자주 가신다는 점집을 제가 연락처를 받아서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목회자들로 그런 걸 상상도 못 해보았고 신문에 오늘의 운세도 안 보던 사람인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심적으로 약해지니까 제 발로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내 문제에 대해서 빨리 언제인지 제가 답을 빨리 듣고 싶고 너무 제가 쭉쭉 말라가고 심적으로 괴로울 때라서 무당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무당이 문을 탁 열었습니다. 문이 딱 열렸는데 그 안에 우리가 TV에서 봤던 그들의 신의 모습을 제가 딱 보자마자 제가 들어가지 못하게 뭔가 큰 힘이 저를 퍽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구토를 계속했어요. 주저앉아서 하루 종일 구토를 하고 결국 그 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가고 제가 구토를 하면서 나오니까 그분은 들어오라고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아 나도 교회 다녔어. 나도 하나님 믿어. 이러면서 나를 들어오라는데 제가 거기를 못 들어갔어요. 결국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내가 뭐하는 짓이지 하면서 차를 타고 집에 오는 길이었는데 신호등 앞에 걸려서 멈춰있을 때 그때까지 계속 구토가 나는데 그런데 어떤 택시가 와서 그 화는 됐낮에 이유도 없이 가만히 멈춰있는 제 차를 그냥 때려박는 거예요. 빨간불 신호등에 선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내 차를 박은 택시기사가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셨냐니까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박았다는데 그때 정신이 확 드는 거예요. 그때 저는 택시기사님께 괜찮다고 그냥 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사님은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처리하자고 하셨죠. 그래도 제가 그냥 가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제 뒤통수를 때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그런 상상도 못했지만 결국은 뭔가 빠른 답을 원할 때 심적으로 면역력이 약해질 때 결국은 귀신의 힘을 빌게 된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영훈 씨의 간증을 잘 들으셨습니까? 마귀는 친절하고 굉장히 잘해주고 아는 척하고 도와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영혼을 훔쳐서 그 영혼을 자기가 갈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들의 종착지는 불타오르는 지옥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부터 있어서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고룩한 길 걷다가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 천국에서 만나 뵙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